카페에서 여러분 박수로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만! 들어가야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남자가 이렇게 앉아있어도 그 사람 오지 않네요 이곳에 와서 만난 그 사람 지금이 못 오시나 비밀한 불빛 앞에서 남은 술장에 던져버린 나의 모습 바라보는 너기에 잊을 수 없어 아 그 추억 아 그 순간 사랑은 여리여라 여러분 박수!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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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항상 너를 생각하지만 내 모습 보이질 않네 기밀한 불빛이 카페에서 남은 술잔에 나의 반격권은 어떤 아무리 노지만 지울 수 없어 아 오늘도 아 내일도 사랑은 여유라 사랑은 여유라 사랑은 여유라 사랑은 여유라 감사합니다. 이제 우선 되십시오